안녕하세요. 로자르 기타 교실입니다. 통기타로 배우는 아주 쉬운 트로트 반주법. 오늘은 1단계 제31강. 교재는 74페이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연주하는지 한번 듣고 오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남은 차후마다 눈물 보였네 천천히가 고동소리 옛님이 그리고도 마을에 흐를 길을 한이 없어라 자, 204분의 2박자이면서 오늘 처음으로 새로운 코드가 나옵니다. D코드는 다 알고 계시고 A코드도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줄 두 번째 마디에 보면 G코드가 나오는데 G코드를 어떻게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끼손가락으로 3플렛에 1번줄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집게손가락으로 2플렛에 5번줄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중지로 3플렛에 6번줄을 잡아줍니다. 약지는 아무것도 안잡습니다. 만약 이게 불편하시면 이렇게 약지로 1번줄을 잡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게 G코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주 중간중간에 이제 똑같은 패턴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패턴이 두 개가 계속 중간중간 섞여서 나오죠. 이미 다 여러분들께서 군데군데 강의에서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신경을 써서 연주하시면 되고 자, 다시 한 번 더 코드 전체를 다시 볼게요. A코드는 2플렛에 4, 3, 2죠. 자, 모르시는 분 없죠. 그 다음에 D코드 2플렛에 3, 1 넘어가서 2. 다음에 G코드는 3플렛에 1번, 2플렛에 5번, 3플렛에 6번입니다. 자, 그리고 교재에 보시면은 추법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도 걷는다에 보면 오늘 두 번째 마디 같은 경우 D잡은 상태에서 쿵따다, 쿵따 이렇게 되죠.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다 했습니다. 옛날에 쿵따다, 쿵따.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에 도 걷는 거기는 같은 경우는 A임을 잡고 쿵따, 쿵따. 그냥 한 마디에 쿵따, 쿵따 이거 하고 또 한 마디에 쿵따다, 쿵따 이거 하고 반주법을 잘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들어가보면은 오늘도 도 걷는다 많은 정처 없는 이 바닐길 이 바닐길 10회에서 쿵따와 5번, 1번, 3개. 참고마다 10회에서 1편에 퇴임하는데요 이 바닐길이 5번, 1-3,0. 12회에서 1-3,8. 12회에서 1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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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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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5번, 5번, 9번, 5번, 5번, 6번, 5번, 6번, 7번, 5번, 8번, 9번, 8번, 5번. 소송 소오리 옛님이 그리워 도따라 쿵따 쿵따 나 아그네 흐르기 이른 하니옵소 쿵따라 쿵따라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G코드 외우시는 거죠. 3플렛의 1번, 2플렛의 5번, 3플렛의 6번 G코드 이 부분은 약지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 더 보시면서 반복해서 복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걷는다 나는 정처 없는 이 밤이 지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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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걷는다 나는 정처 없는 땅이리 지남은 차후마다 이 물을 보였네 성장과 고동소리 옛님이 그리고도 마을에 흐를 길을 한이 없어라 오늘도 걷는다 나는 정처 없는 땅이리 지남은 차후마다 이 물을 보였네 성장과 고동소리 옛님이 그리고도 마을에 흐를 길을 한이 없어라 오늘도 걷는다 나는 정처 없는 땅이리 오늘도 걷는다 나는 정처 없는 땅이리 지남은 차후마다 이 물을 보였네 성장과 고동소리 옛님이 그리우도 마을에 흐를 길을 한이 없어라 마을에 흐를 길을 한이 없어라 마을에 흐를 길을 한이 없어라 나는 정처 없는 땅이리 지남은 차후마다 이 물을 보였네 상장과 고동소리 상장과 고동소리 옛님이 그리우도 그리워도 마른 해 흐를 길을 한이 없어라 그리워도 마른 해 흐를 길을 한이 없어라